좋은 아침! 좋은 아침, 아기들! 아이고, 장미, 실없이 뛰어다니는데? 요리, 안녕! 아이고, 이뻐라! 뽀얀 아기들! 이거 좀 봐! 아, 장미 호부가 이렇게 나무처럼 멋지게 될 수가 있나? 이거 봐, 녹은 드러난 거 좀 봐! 와... 와... 멋있다, 그지? 이건 터분보다 납작한 옆으로 된 화분이 어울릴 텐데 난 이제 다 터분으로 동일할 거야 얘도, 봐봐! 이쁘게 되겠어? 멋지게 만들어보자 아우, 이렇게 크다란 나무들 아우... 아우... 멋지다! 아, 이뻐라! 아, 이뻐라! 아, 이뻐라! 살짝 추운 애들은 이제 들어가야 돼 아우, 이제 꽃피고, 이제 보리나라 드는데 아, 이뻐라! 아우, 얘네들도 어쩜 이렇게 됐을까 내가는 못 키워서 다 말라죽은 가지를 잘랐더니 와, 이렇게 멋진 와, 이렇게 멋진 하하 이야, 작품처럼 이렇게 됐는데 내년엔 정말 작품처럼 키워보자 이렇게, 요렇게 아우, 예뻐라! 나는 이렇게 불안정한 구도를 좋아하나 봐 진짜 와, 진짜 아우... 내가 학원에 못 나가니 이걸로 만족하자 어머, 얘들 좀 손봐야되고 아우, 이뻐라! 맹구! 수지, 후니, 유리, 맹구 그중에 제일 작은 맹구 아우, 엄마 닮아서 정말 이뻐 엄마 닮아서 정말 이뻐 아우, 멋있다 아우, 멋있다 정말아 순서야 아이고, 아기 본다고 정신없지? 아우, 요 놈들 봐라 아우, 요 놈들 봐라 아우, 야 학원, 이렇게 놀면 좋은데 너무 일은 많이 만드네 그지? 다 잘있나? 잘잤나? 간밤에 아우, 영어 잠바아 아우, 여보 내년에 멋진 나무로 한번 만들어보자 어우, 이 동성해진거죠 가을이 아우, 얘네들한테 예, 딱 시원하고 딱 좋은가봐 그지? 하아 아, 올해는 조금 풍성하지 않지만 너무 대학볕에 다 태웠지만은 이제부터 내년에 멋지게 될 제목들이야 어휴 차들이 많이 다녀서 내가 절로 나가면 아기냥이들이 따라올까봐 못 나가고 여기 가둬두고 갔답니다 아우, 정말 아우, 이 나무 좀 봐 아우, 정말 이쁘다 그지? 천사 천사 천사, 이쁘지? 응? 천사 아우, 이제 따뜻해지고 있다 그지? 천사 아우, 그래 얘네들 얘네들도 작은데 이제 옮겨서 들어가야돼 그지? 일이 많다 그지? 몸집 줄이고 하자 모두, 모두 멋있날 우리 순삼이처럼 여유롭게 안녕 안녕